주연이 형이 엄마고 엄마세요? 나쁜 엄마세요? 그러면 주연이 형 일로 좀 오시고 넌 쟤가 뭐가 맘에 들어? 엄마 나 이 여자 없으면 안 돼요 뭐가 어디가 왜 안 돼?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시작된 거예요? 어디가? 갑자기? 이 바보야 시작됐어 치고 들어오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형이랑 진짜 안 돼 엄마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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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정경이 어떻게 한 거야? 엄마 나 이 여자 없으면 안 돼요 엄마 환경이 뭐가 중요해 연기를 하라고 엄마 지금 악역감 육식 연기를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환경이 뭐가 중요해 안 끝났어요? 내가 이 여자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엄마 그만해 환경이 뭐가 중요해 엄마가 바라는 여자가 뭔데 여보 나도 안까 여보 나도 안까 하하하하